아브라함의 헌신은 어떤 헌신이었냐? 아브라함은 이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야를 떠나라고 한 것은 어려움을 준 것이 아니고, 근원적인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걸 아브라함이 알게 되었습니다. 노하고 헤어지게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은혁적인 축복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후대를 약속한 것은 기념비적인 축복을 준비한 겁니다. 예, 이스마엘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중요한 응답들이 아브라함에는 있었던 겁니다. 자, 이걸 알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8절에 단을 쌓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기도하는 중에 이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18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비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And as Abraham knew that in Genesis 18 verses 1 through 20, important mysteries of God answering Abraham's prayers through angels happened. That's an amazing thing. 어느 날,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알게 되면 기도하게 될 겁니다. So one day, when you realize this, you will be able to pray. 성사미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세 가지 허감들이 무너져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허감 세력들은 무너지기 시작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안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큰 거부가 됐어요. 그리고 집에만 318명의 종들, 가병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마을에 샘 하나만 있으면 굉장히 중요하고 부자라고 했거든요. 아브라함은 많은 샘들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응답을 축복을 드렸어요. 자, 이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 이제는 마지막으로 헌신하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거 보면, 아들을 바쳐라 이렇게 했으니까, 아들 하나님께서 대신에 수양 뭐 이런 얘기 쭉 나오잖아요. 네, 10에서 10장에 이미 답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설명되어 있는 거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고 되어있어요. 예, 옛날에 불신앙이 있었던 아브라함하고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참 헌신을 했냐. 이걸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언약이죠. 하나님의 참된 언약을 붙잡았을 때, 시편 103편 20절 22절에는 굉장한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에 나옵니다. 자, 우리에게 참 헌신이 뭡니까? 자, 이 참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힘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동쪽에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동서나무의 것을 다 가지고 가신다. 앞으로 여러분 앞에 증거 보일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냐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을 가지고 가세요. 그렇죠. 이것은 조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은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중요한 은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후대에게 뭡니까? 참된 사명을 전달하는 겁니다. 참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참된 힘을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참된 힘 뿐 아니라 참된 사명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번부터 큰 건 없습니다. 자, 다윗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요.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의 천군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30년 동안 전도해오고 있는데, 저는 늘 일하는 사람들과 비슷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도 얘기할 겁니다. 인본주의는 단 한 개도 쓰지 마라. 문 닫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약을 바로잡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장에 제일 많은 전도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 현장에서 대학생이 전도하는 팀들이요. 바로 우리 랩런스들입니다. 지금 이 세상 속에서 말이죠. 그 어려움 속에서 말씀 운동을 펴는 장모님들이, 우리 지금 교회 장모님들이에요. 이 성경책을 하나 전달해주고도 역사를 낳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날지, 그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현실하는 분들, 우리 랩런스들은요. 여러분이 조그만하게 밥 먹으려고 하면, 이리저리 머리 써도 되는데, 정말 성공하려면 그것은 쓰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임자하는 곳에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수해라. 지금 우리 이마누엘의 가족들과 모든 다락방 멤버들은 많으냐, 참보금이 전달되는 곳에 여러분이 있으면 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저 산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저 산에 데리고 와서 번제로 드리라. 그런데 갈등할 필요가 없는 게, 성령께서 감동하는 히브리스 11장 19절에 보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사를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다릅니다. 그럼 뭐 참았다. 아닙니다. 이것 다 사람이 만들어 말이에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갈등이 많았겠냐?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령께서 감동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그때 담대히 간 것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살려주심을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녀를 많이 봤어요. 아브라함은 그녀를 많이 본 겁니다. 이삭을 얻은 것만 해도 이 기적이오. 그런데 그 이삭을 바치라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아들 데리고 당장 갑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참보금 전달할 믿음이 있었나면요. 나무 같은 거, 불을 가지고 가잖아요. 나무를 짊어지고 가는 종들이 있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종들을 보고 여기 있으라고 합니다. 그럴 수가 없죠. 종들이 그 위에까지 가서 단을 쌓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희들 여기 있으라.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오겠다.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러니까 종들을 데리고 가면서 얘기하면 당장 그건 안 되는 거죠. 아들이 질문합니다. 아버지, 이상합니다. 이분에는 왜 양이 없습니까? 아버지, 이상합니다. 이분에는 왜 양이 없습니까? 아버지, 이상합니다. 이분에는 왜 양이 없습니까? 아니 늘 하나님께 제사로 예배로 갈 때마다 양이 있었는데, 왜 이분에는 양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이 준비하실 것이다.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 대신에 수양을 준비시켰다. 자, 확실한 부분을 전달합니다. 자, 이 수양, 우리가 죽어야 되는 대신에 수양을 하나님께서 죽게 하십니다. 우리는, 아니,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석에 무슨 죄 있다고 죽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원래요, 여러분 이게 잘못했다고 망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멸망에 재앙이 있다고 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석은 절대 잊어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딸은요, 아직까지 차가 안 타요. 운전하다. 미국에서 운전하다 사고 나서 병원의 실력이 깨 났어요. 왜요? 차 왔더니, 박살을 갔는데, 그 운전이 안 다쳐서 열려요. 그래도 지금도 차 운전을 안 해요. 그건 됐는데, 그게 이제 마음이 남아있는 거죠. 옛날에 베드로가 말이요, 이중에 누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때, 닭이 세 번 울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밤 늦은 새벽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진짜 베드로가 말이죠. 북적고 있다가 새벽쯤 돼서, 아니, 이 사람 예수, 그 제자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라고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after Jesus was taken, there was someone who recognized Peter and said, aren't you a follower of Jesus? and then he denied, no, I'm not a follower of Jesus. 그 때, 닭이 세 번 다 울어. 그 때 베드로가 말이요, 그 때 베드로가 말이요, 얼마나 충격받을 막 이 말이구나, 이런 걸 막 회개하잖아요. 아마 제 생각인데, 그 뒤로 베드로는 통닭을 안 먹었을 것이다. 그 시간에 나서 안 먹었을 거라. 자, 이 수양이라는 언약을, 이삭은 확실하게 잡았다. 이마누엘과 우리 다락방 가족들의 확실한 사명이 뭐냐? 후대에게 절대로 망하지 않도록 복음을 확실히 심는 것이다. 모든 종교는 같다고 말하는 목사님들인데, 그 목사님들은 전혀 체험 못 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이 땅이 왜 멸망이 왔는지도 모릅니다. 장세기 3장에서 10장에 뭔지 모릅니다. 시기 말하면 복음을 못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복음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의 헌신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이 전세계에 증거될 거라 안 믿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스라엘이 선택한 거예요. 그걸 몰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언약을 굳게 잡으시고요. 후대에게 정확한 복음을 확실하게 증가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말씀이죠. 자, 우리 수대들이 세상을 나갈 길이 해야 합니다. 삼대 미심을 전달해야 해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 이래. 그는 있는 겁니다. 그렇죠. 렘전트들이 복음을 잘 알지 못하고 밖이나 방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모든 렘전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보내시고 성령의 역사에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렘전트들에게 여러분은 뭘 누리냐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것. 여호와 이래. 그게 능력이에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나. 나의 현장. 그게 승립의 길입니다. 그걸 놓치고 이 땅에 문제하고 교회 문 닫고 있어요. 여호와 이래.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장세기 22장 10절에 나옵니다. 갑자기 얘기한 거요. 아들아 이번에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고 한다. 꼭 올라와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들 이삭이 도망가지 않고요. 그들을 묶여서 나무에 올리잖아요. 아브라함이 진짜로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더라고요. 순종.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 중의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능력 중의 능력이요. 그렇죠? 알아듣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산업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산업이 되면 가장 능력 있는 산업이라. 두고보세요. 우리 교회에 많은 교회냐. 오직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교회. 그게 참된 힘이요. 자, 다시 히브리스를 봅시다. 히브리스 11장 8절에 이렇게 되어있어요. 아브라함에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갔다. 8절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1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살아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가 믿고심을 확실히 믿었다. 식구들입니다. 만약에 죽으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 이 힘을 전달해 줘야 돼요. 여러분 이 힘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언약 잡으세요. 여러분의 산업, 우리의 모든 랩런터들은 요호와께서 준비하신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으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헌신하는 겁니다. 자, 참된 사명입니다. 22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씨로 성하게 하겠다. 그때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네 씨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말하고 어디에 있습니까? 22장 17절에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대적의 문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네 씨로 말미암아 허감 세력이 무너지게 될 것이니라. 20장 18절입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전달해야 하는 겁니다. 참된 사명. 우리의 후대들에게 복음을 확실히 심어주는 참된 복음의 전달. 이거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댄하셔도 이런 응답을 줄 겁니다. 어떤 응답을 주는 거니까 237개 나라로 보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237개 나라로 보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237개 나라에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불러오는 겁니다.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You must realize as well.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What's even more important than this? 237개 나라에 제자를 키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자를 붙여주실 겁니다. God will attach disciples to you. 그리고 무조건 해외에 투자하면 다 없어집니다. If you just randomly invest in overseas, then you will all lose. 더 중요한 게 나와요. There's something more important. 237개 나라 안에, remnant들을 키우는 겁니다. Raising out remnants in 237 countries. 그래서 뭐합니까? And then what? 237개 나라 안에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changing the flow of 237 countries. 여러분, 지금 우리의 성교, 평신, 평신 예배 드렸는데요. 해외에 도와주는 거의 가짜 될 수 있어요. And today we're giving evangelism devotional service. And many times as we give aid to overseas, maybe it's not as effective. And many times it will not be effective but in vain. 불러와서 가르치는 겁니다. That's why, call them here and you teach them. 지금 여러분 EMS 같은 데 사람 물어봐야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So EMS call teachers to here and then they train them and that's very important. 다음 주에 얘기할 건데, 태권도 선교도요. 태권도 선교도 파송해서 성공 못 합니다. And even 태권도 ministry, by commissioning out missionaries is not going to be effective. Instead, you must raise up those who can do 태권도 in their countries. That's the best way. So God is going to give you these answers. 이게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는 선교예요. So this is the true answer of missions that you must receive. 우리 교회가 은약을 바르게 가져 있어야 응답이 바로 오는 겁니다. Only when we have correct covenant, then correct answers will come. 그래서 너희는 가서 전도하라 그러고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That's why God did not say, go and evangelize, but then God said, go and make disciples. And make them, teach them and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그래서 우리 은약을 내려면 바르자고 선교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And when you hold onto this covenant correctly and then do missions, what's going to happen? This is it.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어요. So this is what God revealed to Apostle John. In Revelation chapter 8 verse 3 to 5, all your devotion, all your prayers will be stacked up in the throne of heaven. I've seen this. I saw how my parents live their walk of faith. I saw how they really live their walk of faith. And the answers that followed afterward, I experienced so much. It's not easy to properly with the center of heart to serve the church, but I saw that. It's not easy to properly with the center of heart to serve the church, but I saw that. So how is that possible? We don't even live well off. They don't even provide me well, but then they would use that to serve the church. That's why I complained to my mom a lot that she would not even feed us well, but then she would reserve that and then give that as offering to the church. But as time went, over and over that God has answered you. Over a passage of time, never once was I ever sick. That's not even possible. It's a mira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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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is it possible that, as a human being, how can you not be sick? That God protected me so that I was not sick at all. 그 정도가 아닙니다. 단 한 번도 우리 집에 돈 받으러 오는 사람은 없었어요. 신문가 받으러 오는 사람은 없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집에 경제를 어렵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 하나님께서. 아무 올라오는 일입니다. 영신적으로 봐도 그렇고 영적으로 보세요. 어떻게 여러분의 기도로 말이죠, 여러분을 만나서 내가 수십 년 동안, 삼십 년 동안 이렇게 계속 전동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양념해요. 나도 어떻게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 전동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헌신은 그냥 끝나지 않다. 아직도 여러분의 헌신 사역은 시작입니다. 전부 보좌에 다 담겨요. 이걸 본 사도 요한이 정말 힘이 생긴 겁니다. 지금도 그 말씀들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전국 세계에 있는 모든 전도자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 성략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눈을 열어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화를 열어주옵소서. 영적 사실을 보게 해주옵소서. 영적인 능력을 먼저 보게 해주옵소서. 세상 바꾸는 힘을 보게 해주옵소서. 나를 바꾸는 하나님 능력 보게 해주옵소서. 그 감정에 이기는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보금을 전달하는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교회들이 거짓 능력을 붙잡고 있습니다. 참보금을 전달하는 교회 되게 해주옵소서. churches are holding on to this fake power. Lord, help us to hold on to this true power to save the world. 참된 사명을 전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일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경배와 기도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계의 정인으로 세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 왜냐하면